공인들의 선한 영향력 행사 공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인이라며 좋은 평가들을 합니다. 지난 미투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들의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앞장을 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때 공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세례라고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공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진짜 해야 할 일인 것인지 그리고 대중과 언론들이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미투지요. 그것도 미투인데 이것은 지금 고발자의 미투지만 이것은 또 대변의 미투란 말이죠. 그것은 미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ceo의 기술을 하시고 사회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돌아갈 때 여기에서 모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느 사회가 어느 때가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손해본 자가 또 아니꼽게 본 것을 내가 지금 들고일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아주 근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한테는 지금 뭔가 답을 찾으라고 우리한테 던지준 거지, 누구 잘못을 처단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환경을 겪고 우리가 지금 인성을 갖추지 않는 사회에서 지금 어떤 자리를 나열하고 여기서 갑과 의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내몰아 놓고 지금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처단할 거냐라는 것이죠. 이 사회는 잘못이 없고 또 어떠한 책임져야 될 자리에 종교계 이런 데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우리가 국민들의 정신 교육이 필요할 때 이런 걸 해 주지 않은 것은 책임이 없고 그러고 무슨 어떠한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 이 박사님들의 이런 거 연구하지 않았던 거 이런 거는 또 책임이 없고 그러고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잘못되어 갔던 이런 것들을 처단만 하려고 달라들 거냐. 우리는 뭔가 깊게 생각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단제하고 처단하라고 든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뭔가 숙제가 들어왔고 시험지가 돌아왔는데 시험은 안 치고 그냥 싸운다든지 억울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면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어떤 쪽에서는 또 누구 대변을 한다고 또 해주고 이거는 대변해 줄 일이 아니고 본인 실력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본인 실력으로 풀어나가겠고 놔둬야 되는 거지. 이걸 대변을 한다고 들면 이거는 모순이죠 또. 그런 거는 지금 사회가 잘못하는 겁니다. 공인들로서의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 편을 든다든지 대변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그런 거를 할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풀어가는 작업, 바르게 풀어가는 연구들을 우리가 시민들이 한다든지 시민들이 전부 다 지식인입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이런 걸 새로 연구를 해갖고 시대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이 환경들, 모든 걸 정리를 해갖고 세상의 국민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바르게 잡아가는데 이런 논문으로 쓴다든지 정리를 좀 이렇게 하는.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우리가 연구한 게 있다면 인류가 필요한 콘텐츠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잘 해갖고 최고의 상위 버전으로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시대거든요. 우리는 이때까지 전부 다 경험을 해왔고 모든 걸 우리를 키워온 데서 있었던 환경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잘못했다가 모순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때까지 한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구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회 모순이죠. 사회 모순을 일어날 수 밖에 없게끔 더럼치기로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국제사회 것 전부 다 좋다라고 하는 거 대충 가져와서 그냥 엎어서 먹어 본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서적과 뭐가 전부 다 안 맞는 대칭에서 전부 다 해보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은 나오게 돼서 있고 그게는 우리가 아픔 또 겪게 돼 있고 이것이 미래를 새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이런 게 되게끔 돼 있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 나라 통체로 이것이 하나의 팀워크로 지금 모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분야에 저는 분야에 전부 다 모순이 나왔던 거에요. 이걸 인제는 총 정리를 해가지고 아픔을 가진 사람은 달래기도 하면서 이런 거를 새로이 뭔가를 우리 사회에 또 답을 꺼내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보상받게 해주는 나라의 영향력을 힘으로 키워내면서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요러한 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을 처단하므로서 네가 기본 풀었다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도움이 될 거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 가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망신을 지금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로 변해요. 지금 이게 정부가 뭐 한다고 그래? 처단하는 걸 지금 이게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대한민국 대망신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국민 망신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이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세계의 국민 망신을 시키는 버전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순이 나오는 거를 정리해가지고 인류의 앞으로 쓰일 수 있는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버전으로 가면서 이걸 만져가서야 되는 거에요. 모든 것은 그렇게 만져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는 것도 전부 다 만져가지고 인류가 앞으로 이렇게 안 살도록 만들어주는 데에 밑받침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러려고 최고 늦게 태어난 거거든요. 원래 그러자 주인공은 늦게 등장한다고. 늦게 등장해가지고 7,000년 만에 그렇게 똑똑하고 우수하다는 민족이 최고 늦게 지금 인류 사회에 등장을 해가지고 딱 몇십 년 만에 우리 힘을 갖춰가지고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여기에서 표류하고 있으니 이거 인류 사회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이런 걸 큰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세상에 사회에 이런 게 돌출돼가지고 모순이 나올 때 누가 편을 든다든지 그걸 대변한다든지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지. 그쪽에 미디어대가 우리가 단체를 해갖고 무슨 말을 해갖고 편을 든다든지 이거는 안 됩니다. 대변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변을 지금 시기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공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 연구를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한 다음에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들이라든가 사안들에 대해서 공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상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모순이 일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는 게 누가 타켓을 해갖고 그 사람한테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왜 안 되느냐. 이 사람은 당사자가 자기의 것을 지금 풀고 있는 거지 옆에 사람은 삼자예요. 내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쳐다보고는 내가 이리저리 조합을 해갖고 대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 너한테도 좀 있으면 다른 걸 물을 테니까 그거만 말 잘해라. 요 말이죠. 다 묻습니다. 사회에 지금 이름이 조금 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시험지 닫아갑니다. 앞으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너도 자신 있으면 너도 그때 너한테 왔을 때 풀어가지고 국민한테 내놔라. 만일에 잘못한 것이 맞다면 상황까지 설명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내놓는다면 국민이 이해했을 것이다. 피해가려고 한다면 아 저거 야마리가 좀 없구나 그 용어를 뭐라고 써나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 사람의 바른 행위가 아닌 짓을 하는 것을 다 보는 겁니다. 무언가가 드러났다면 드러난 것을 내놓고 상황이 어떻게 돼갖고 어떠한 환경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내가 얼마든지 그런 편지라도 써갖고 그 이름이 난 사람들은 SNS에다가 내가 딱 올려놓으면 누구라도 그걸 보면서 전부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 같은 데는 이야기할 시간은 충분히 못 주지만 거기에서 제가 요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어디다 올리겠습니다. 요 소리만 해놔 놓고 잘 풀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앞으로는 요렇게 요렇게 조심할 것이고 앞으로는 요렇게 요렇게 하고자 할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은 충분히 반성할 것이고 상대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픔을 풀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만져나가면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성장한 거죠. 그런 것이 중간에 있었지만 이제 지금 성장한 것이 그거를 그 과정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이렇게 원동력이 된, 이런 사람이 사회에 인재로 하나 나오고 있는 요런 것들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옆에서 보면서 옆에서 이런 걸 꺼내놓은 걸 갖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서 지금 이걸 갖다 대변할 수 있는 요번에 미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함부로 나서가지고 편들고 간섭을 하면 국민 우렁하는 것이다. 요래되는 거죠. 그래서 모나하게 하는 거. 이해 좀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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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